한 분씩 인상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제 김폭스의 보컬 김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수, 감사합니다 김폭스의 브레슨, 김재형 후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폭스 드러키 박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화장실에 가야 되고 안녕하세요, 진법 공방생이 기회가 됩니다 네, 오늘 모은 모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좋습니다. 우리 세부 로또 오늘 뭐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춰 입으셨습니다. 우리 세부가 정말 멋있는데 우리 좀 소셜 인터넷을 통해서 질문을 받아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구원들이 아 우리 앞에 분이 또 우리 또 물티슈를 얼마 전에 주유를 하셨나봐요. 아 앞에 오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시간도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 아 물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질문이 계속 올라오니까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들이 자꾸 밀립니다. 첫 번째 우리 어 우리 강민희씨가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아 아 아 우리 아 또 우리 또 피아노 우리 건반 피아노 네 좋습니다. 아 그 그 일단은 일단은 제가 일단은 좀 질문을 할게요. 우리 디포먼스 그 세영반은 언제쯤 나올까요? 세영반이요? 네 아 리더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어 여러분이 기다리실 수 있으신 만큼은 아 나오긴 할 겁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냥 기다려주세요. 어떻게 날까요? 네 감사합니다. 막연히 좀 여러분 좀 기다려주시고요. 막연히 좀 서 있을 수 있을 때까지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 다른 질문을 한번 볼까요? 아 여기 우리 어 장도니 민선씨가 보냈습니다. 현우오빠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어요? 질문이 좀 원칙적이네요. 어떻게 그 저도 웃고만 봐요. 어떻게 하는 그런 완벽한 조각 같은 얼굴을 옆에서 보면 저는 옆에서 보면 이탈리아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 손대고 옆에서 한 거지? 옆에서 살짝 아 아 아 눈은 동양인인데 코는 서양인입니다. 잘생김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네 아 나오구나 아니 어 뭐 저한테 이렇게 잘생겼다면 저는 많이 부담 에 다 부담이 많이 돼요 사실 그렇죠 왜냐면 이 친구가 솔직히 더 잘생겼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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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루고 어떻게 어떻게 말해야 되냐 아 자 네 분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거기서 버깁니다 아 아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요거 드리고요 좀 예민한 질문인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어 딥풍스 만약에 슈스케 나가면 솔직히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우리 김애린 님의 어 분리 예상 승수 딥풍스 저희 저희 저희는 그냥 개인적으로 슈스케랑 색깔이 되게 잘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되지 않을까 아 알겠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네 잘 되겠죠 뭐 잘 되라고 생각해야죠 어떻게 얘기해요? 네 사실은 뭐 네 분 다 잘생긴 만큼 뭐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딥풍스 마지막으로 우리 팬티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드리고 다음 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리더 분께서 안녕하세요 저희 딥풍스 여기까지 이 부부 질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구요 저희는 또 다음 팀 로맨틱 퍼치를 위해서 네 이 부부 지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부 다시 한 번 큰 반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